여자분들 제일 고민하시는 부분이 팔뚝살, 민소매, 민소매 한 번씩 입고 싶잖아요 이런거 가슴라인 돋보이고 허리라인 돋보이고 이런거 입고 싶잖아요 이 부분 중에서도 팔 밑살 이 부분 이렇게 있을 때 이 부분 뺄 수 있는 부분 알려드릴게요 이 부분 이 부분 뺄 수 있는 부분 먼저 팔 끝까지 펴서 그대로 뒤로 넘겨주시는 거예요 90도로 그리고 다시 펴서 이게 한 1분만에 1인치가 줄어드는 운동법 다섯 요거 오래 하다보면 저는 특히 뭐 근육은 없어요 근육은 없는데 약간 잔근육 있죠 딱 보기 좋게 요정도 요런거 생기는거 앉아서 해도 돼요 요렇게 앉아서 대신에 등받지만 딱 등에 붙이고 그대로 하나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요건 할만하죠 이런걸 준비해야겠다 좀 쉬운거 그죠 팔이 부들부들 떨리는게 정상이에요 여러분 그게 빠지면서 여기 체지방들 다 빠지는 거거든요 요렇게 저도 떨려요 여기도 떨리고 여기도 떨리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